선생님, 제가 소금 양치하는 것을 보고 왔는데요. 정말 소금 양치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우리 칫솔질을 할 때 치약을 쓰잖아요. 치약에는 계면활성제랑 화학성분하고 연마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칫솔질할 때 도움을 주는 건데 소금도 연마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칫솔질에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사용하는 치약은 칫솔질을 돕는 다양한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소금은 그중 치약 표면에 불순물을 긁어 제거하는 연마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소금이 정말로 칫솔질을 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한번 실험을 해볼까요? 어, 네! 우선 특수 시약을 발라 눈에는 보이지 않는 세균이나 음식물 찌꺼기 등이 보일 수 있도록 한 후 소금 양치를 해보기로 했어요. 시약이 보이지 않을수록 이가 깨끗이 닦인 거라고 해요. 도웬대원, 소금 양치가 얼마나 잘 되는지 볼까요? 네. 아주 많이 깨끗해졌네요. 하지만은 이렇게 잇몸하고 이가 맞닿는 부분에 아직 빨간 시약이 남아있는 걸 볼 수 있죠? 네. 이쪽도 한번 볼까요? 이쪽에도 이렇게 이하고 잇몸이 만나는 곳에 이렇게 빨간 시약이 남아있는 걸 볼 수 있네요. 소금 양치만으로도 많은 플러가 제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죠? 네. 하지만 이와 잇몸 사이에 남아있는 플러그들은 소금 양치가 미비하다기보다는 양치질법이 조금 부족한 것으로 보이네요. 닦이지 않은 부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많이 깨끗해졌죠? 아, 그럼 소금 양치를 할 때 주의할 점이 있나요? 물론 있죠. 소금을 굵은 입자를 사용하면 이와 잇몸에 상처를 낼 수도 있고요. 소금물로 가글을 할 때는 너무 짙은 농도의 소금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치약을 이용해서 올바른 칫솔법으로 양치를 한 다음에 옅은 농도의 소금물로 가글하는 것이 소금을 이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네요. 소금 양치를 할 때는 입자가 굵은 소금이나 너무 많은 양의 소금은 안 된다는 것. 잘 알겠죠? 그런데 이를 깨끗이 닦기 위해서는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도윤대원한테 꼭 알려주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요? 오늘 선생님이 올바른 칫솔법에 대해서 알려줄게요. 네. 주위에서 친구들이 이렇게 닦는 사람들 많이 있죠? 네. 이렇게 옆으로 닦는 거는 이와 잇몸에 상당히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칫솔몰을 이와 잇몸 사이에 이렇게 45도로 대고요. 이렇게 돌려주면서 닦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요. 돌려주면서 그 다음에 이와 잇몸 사이에 칫솔몰을 끼고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내려서 닦는 방법이 올바른 칫솔법 방법입니다. 소금이나 치약 모두 이를 닦아내는 칫솔질에 도움을 주는 역할. 그래서 건강하고 튼튼한 이를 위해서는 칫솔질이 가장 중요한 거였어요. 꾸러기 친구들도 이제부터는 올바른 방법으로 칫솔질을 하는 것. 잊지 말아요. 오늘은 소금 양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관리 방법으로 양치법을 하는 것이었어요. 우리 꾸러기 친구들도 잘 아셨죠? 오늘도 궁금증 해결! 규란대원의 집에 놀러온 민영대왕 이게 말이 되나? 불러. 누나, 뭐야? 누나 심심해! 뭐해? 누나 이거 숙제하고 있는데 이거 빨리 끝내고 놀자! 몽골 사람들의 시력은 거의 4.0이다? 아니 이게 말이 되나? 뭐가 말이 안 돼? 아니 이거 봐봐 몽골 사람들의 시력은 거의 4.0이래잖아 잘못 나온 거 아니야? 여기 4.0이라고 적혀있잖아 그게 말이 필요... 정말? 어떻게 4.0의 시력이 가능한 걸까? 누나씨 누나는 시력 몇이야? 1.0 너는? 나는 1.2 나는 1.5보다 더 높은 시력은 처음 들어보는데 나도 아니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